한국국토정보공사 이 기세 계속 갈려는지 그게 또 궁금해지는 요즘입니다. 경주만 달려보겠습니다. 세 분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데일리 이슈는 세 가지를 꼽아놨습니다. 먼저 달러부터 점검을 해보죠. 1,400원 중반대에 넘어갈 땐 1,500원 넘어갈 것이다 이런 예측이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1,246원입니다. 데드크로스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정말로 격세지감인 것 같습니다. 원래 달러가 킹달러라고 저희가 일크르면서 우리 환율 기준으로 보면 1,500원이 넘을 것이다 라는 예측까지도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이러다가 1,200원이 뚫려 내려가는 것이 아니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특징이 달러가 강해질 때에는 달러 이외의 것들이 다 같이 약해졌었고요. 지금은 또 달러 대비해서 다른 통화들이 다 같이 강해지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결국에는 금융시장의 위험도를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느냐 과도하게 좀 부정적으로 봤던 게 약간 해소되는 것.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결국은 미국에서 75BP씩 계속해서 금리를 올려나갔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은 물론 어디까지 가야 될지는 아직 정확하지 않긴 하지만 50BP로 내려오고 하면서 강도가 통화 정책에서 긴축이 좀 낮춰지니까 이런 현상이 나온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그 속도가 좀 가팔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또 추가적으로 조금 더 다른 통화들이 달러 이외의 통화들이 강세로 갈 여지가 보이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온 거 대비해서는 사실 먹을 것은 이제는 조금 줄어들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달러 강세로 인한 폐해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식 얘기할 때 일단 해결돼야 되는 몇 가지 것에서 달러가 좀 내려와야 된다 이런 얘기했는데 이런 여건을 갖춰준 거잖아요. 그럼요. 지금 일단 원화가 강세가 되고 달러 악세 되면서 보시면 알지만 연초 들어와서 외국인들 사는 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금융시장도 생각보다 급격히 좀 안정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분명히 긍정적이고요. 또 실제 보면 유로와 대비해가지고 지금 달러가 약사라고 그러는데 그 시점에서 일본 같은 경우도 작년 말에 YCC 정책을 수정을 하면서 그 상단을 갖다 0.25를 갖다 0.5로 올린 거 그다음에 중국 위안화 같은 경우도 중국 리오프닝 이슈하고 맞물려가지고 위안화 강세를 중국 당국이 또 일부러 유도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일단 달러는 고점을 확인했다. 그런데 이제 앞서 우리 정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추세적으로 지속적으로 지금 속도로 내려가기에는 또 역시 좀 한계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특히 유로 쪽 같은 경우는 중국 리오프닝 효과에 따른 경기 부양 가능성 그다음에 이제 달러가 이제 미국이 금리 인상이 어떤 상단이 보인다라는 거 대비해가지고 유로 쪽은 또 금리를 더 올려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이 맞물려 있기는 한데 이게 또 너무 기조적으로 급하게 쏠리는 경향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수익을 내겠다라고 접근하시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달러와 함께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각국 돈 한번 따져보죠. 일단 유로화가 아까 표 보니까 1339원이고요. 엔화가 엔화 강세를 점쳤었는데 엔화가 지금 941원 아까 그렇게 보이던데 위안화가 184원쯤입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환율이 일단 미국의 금리와 우리나라의 금리 차 이슈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달러 기준으로는 그렇게 움직이는데요. 또 미국과 유럽의 관계 그리고 미국과 일본의 관계 우리와 일본의 관계 이런 것들에 따라서 굉장히 중구난방으로 좀 많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의 어떤 공통적인 테마가 있다기보다는 전반적인 달러의 약세는 맞는데 각 국가별의 경쟁력 격차에 따라서 좀 많이 움직인다. 예를 들어서 EU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작년에 인플레이션 상승에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지역이었잖아요. 에너지 가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에너지 가격이 급락을 했죠. 청양가스 가격이 급락을 하고 있고 전기료도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우려가 확 낮아지면서 자금이 오히려 그쪽으로 좀 쏠리면서 유로와 강세가 일어나고 있는 그래서 각 국마다 다 설명할 수 있는 팩터들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올해가 되면 2023년에 앤화가 들썩거릴 것이다. 앤화가 강세로 갈 것이다. 이랬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앤화도 사실 강세로 많이 갔습니다. 그 150엔이 달러 대비해서 넘어간다고 이야기들을 했었다가 오히려 그 뒤에는 지금 130엔 초반까지 내려왔는데 원화랑 비교를 하면 원화도 또 강세로 많이 가버린 것이죠. 그래서 지금 원화 대비 앤화가 이렇군요. 941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두 나라 다 달러 대비해서 강세로 갔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달러가 내리면 유가에 대한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죠. 달러하고 유가는 반비례 관계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오늘 75달러를 돌파했어요. 유가가 최근에 70달러 초반에서 조금 반등을 하고 있는 거는 중국 리오프닝 이슈하고 연관이 돼서 중국이 본격적으로 리오프닝을 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유가 수요가 좀 크게 늘어날 것이다. 라는 시장의 우려반, 기대반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맞물려가지고 오늘 또 기사가 난 게 뭐냐면 미국 정부 승인하에서 베네수엘라에서 원유가 지금 미국으로 향하고 있다고 합니다. 베네수엘라가 공식적으로 국제 시장에 다시 들어오는 그런 시그널이기도 하고요. 이런 거하고 맞물려서 또 보게 된다고 그러면 지금 결국에는 중국이 리오프닝을 하면서 얼마만큼 유가를 잡아가지고 땡길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이 변수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지금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경우에 따라서는 70을 깰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리오프닝 한다고 해가지고 유가가 크게 반응하기에는 경기 친체리스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시장을 좀 누르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상방으로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유가가 70달러 밑으로 갈 것이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일각에서는 유가가 62달러까지 갈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앞으로 유가 동향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유가가 만약에 70불 깨고 내려가면 글로벌 주식시장, 금융시장이 되게 안 좋은 시그널이 있다고 받아들일 거예요. 침체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강할 거다. 그런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그렇게 강할 정도의 지금 어떤 미국 시장 그리고 유럽은 사실 작년보다 올해 훨씬 더 부담이 없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한 70에서 80불 사이에서 박스권의 등락을 계속 보일 것 같고 그 정도면 글로벌 금융시장, 주식시장이 좀 안정세를 보이는 그런 이제 시그널이 나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중국이 문을 여는 것에 유가는 확실히 작용을 하는 거죠? 중국은 문을 열면 당연히 이제 플러스 요인이죠 수요에는. 그런데 이제 어쨌든 거의 모든 산업들이 다 조금씩 조금씩 침체잖아요. 침체라고 하기에는 얕은 침체인데 그런 이슈들 때문에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유가가 빠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달리와 관련해서 얘기 나누면서 이제 유가까지 한번 점검을 해봤고요. 이번에는 외국인들 수급 얘기입니다. 코스피가 외국인들 수급이 들어오면서 지금 유가 레일 연속 빨간불이 켜져 있습니다. 계속 들어올까요? 이거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네, 지금 외국인의 매수세가 아주 매서운 상황입니다. 사실상 거의 매일 사고 있다고도 볼 수 있을 텐데요. 조금 큰 그림에서 보게 되면 외국인이 우리나라 코스피 대비해서 얼마나 우리나라 코스피를 소유하고 있느냐라고 했었을 때는 거의 뭐 역사상 최저점 부근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된 이유 자체는 지난 3년 동안의 매년 주식을 국내 시장에서 팔아왔었거든요. 이 같은 사례가 언제 있었냐면 2006년에서 8년 사이 그때 당시에도 3년 연속으로 크게 매도를 했었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렇게 좀 많이 팔고 나면 그 뒤에는 또 좀 사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2009년하고 10년을 보게 되면 큰 금액을 또 순매수를 2년 연속 했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사실은 지난 9월 말부터 22년 그때부터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다고 봐야 될 터인데 저는 뭐 이것이 연간으로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이제 그거는 다른 게 아니라 그만큼 너무 많이 비워놨다. 한국 시장을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중국이 좀 열리니까 중국의 영향을 한국이 받을 것이다. 이러면서 들어오는 겁니까?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경제가 아무래도 중국의 바로 옆에 이웃 나라이기 때문에 중국이 사실 지금은 나오는 숫자나 경제 데이터가 너무 나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강력한 부약책과 더불어 가지고서 위드 코로나까지도 간다고 해버리면 결국 그것이 어떤 것일지는 모르겠지만 다 조금씩은 한국에 소위 말해 떡고물이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입장에서도 특히나 우리는 경기 민감주가 많은데 그런 데들의 도움이 좀 될 것이고 그러면 좀 기대감을 가지고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기에는 좋은 환경이다. 분명히 영향을 주는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인이 담은 종목 좀 보죠. 반, 금, 풀 이렇습니다. 반도체, 금융, 플랫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융 빼고 반도체하고 플랫폼은 지금 낙폭과대주죠? 외국인들도 이걸 알아서 담는 겁니까? 일단 낙폭과대인 건 맞는데 낙폭과대이면서 동시에 바닥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업황 바닥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좀 담고 있는 걸로 보여주고 있는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도 이 시간에 잠깐 논의가 됐었지만 시티 증권 리포트를 통해서 확인됐던 게 실적으로 보여준 거거든요. 컨센서스 대비해서 2조 원 적게 나온 70조 매출인데 영업이익이 2조 한 3, 4천억 정도가 더 적게 나왔다는 얘기는 결국은 반도체 쪽에서 덤핑을 쳤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작년 말에 그런 얘기가 실제로 있었고 그럼 재고에 대한 조정이 분명히 들어갔다는 얘기로 판단이 되고 그다음에 공급량 조절하는 문제라는 경우에도 DDR5가 탑재가 되는 사파이어 레피즈가 출시가 됐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조절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점은 확인이 됐다는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반도체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담아가도 괜찮지 않겠느냐 또 중국이 리오프닝되게 될 경우에는 적체된 어떤 스마트폰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기 부양을 통해서 반도체의 수급이 살아날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보셔도 될 것 같고 금융은 아시다시피 배당을 많이 주는데 그거보다 더 많은 주주 환원 정책을 하겠다. 자가주 소각을 위시해서 그런 정책적인 이슈들도 발표를 했고 또 한 가지는 지난주에 대대적으로 대출과 관련된 규제를 확 풀어버렸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선순환이 되면서 주가가 올랐던 측면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플랫폼이 낙부 과대주에 들어가는데 플랫폼을 외국인들이 많이 담는 것은 중국의 영향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알리바바하고 텐센트 같은데 이제 규제 좀 풀고 이러면서 막 올라가잖아요. 작년에 중국, 미국, 유럽 할 것 없이 우리나라까지 플랫폼, 빅텍 관련주들이 폭락을 했고 그게 글로벌 증시의 하락이 주 원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너무 많이 빠져서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착해진 데다가 규제와 관련된 이슈들을 각 기업들이 좀 극복하는 법들을 조금씩 지금 배워나오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 과정에서 구조조용도 꽤 많이 했거든요. 그 업체들에 비해서 우리의 네이버나 카카오는 상대적으로 규제나 이런 것들이 좀 작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양호하죠. 그래서 이제 좀 바닥을 치고 반등이 좀 나오는 국면이고요. 저는 네이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최근에 이제 특히 외국인들 매수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사니까 기조적으로 상승할 거다. 이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에 이제 뭐 최근이 아니죠. 오래됐죠. 우리나라에 움직이는 외국인 투자가라고 생각되는 자금들의 상당 부분이 차익거래, 쇼트거래, 공매도 이런 것, 약간 기계적인 거래와 많이 관련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외국인 투자가들이 많이 들어온다면 항상 롱펀드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매수를 주로 해서 시장의 트렌드를 보고 사는 외국인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사실은 기계적인 매매와 관련된 외국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들어왔다가도 또 어떤 계기가 되면 그냥 그대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그냥 맹목적으로 외국인들이 투자하니까 창이 좋다.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낙폭 과대한 거 그리고 밸류에이션이 싸진 거 성장이 어떻게 될 것인지 올해 실적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좋은 목표를 선택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낙포 과대주가 이렇게 사이클에 있어서 한 바퀴 돌면서 조금씩 올리는데 자동차는 왜 이렇게 IRA 때문에 그렇습니까? 외국인도 안 담아요. 자동차는 그러니까 제가 자동차 담당 섹터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아주 솔직하게 무슨 뭐 말을 하긴 좀 그래요. 근데 제가 이제 그린 산업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보면 저는 제가 보는 리스크는 이겁니다. 중국의 자동차 산업이 너무 성장하고 있다. 특히 전기차를 필두로 해서 BYD부터 시작을 해서 중국의 스타트업 전기차 회사들이 지금 해외로 막 보도 나오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얘네들이 자기 바운더리 내에서만 했기 때문에 세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BYD만 하더라도 올해 400만 대를 생산할 예정입니다. 거의 100만 대에 가까운 차를 해외에 팔 수가 있거든요. 뭐 그 회사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많은 뭐 길리라든지 많은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우리 자동차 회사들한테는 굉장히 중장기적으로 크게 리스크를 안길 수 있는 그런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뿐만 아니고 글로벌 전체의 자동차 회사들의 요즘 주가가 좀 별로 안 좋고요. 또 아무래도 이제 금리가 워낙 오르다 보니까 자동차 수요에 대한 소비자들의 좀 둔화를 그렇게 이제 예상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새로운 시장 또 새로운 투자처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죠. 아랍에미레이트, UAE 관련 이슈입니다. 네엄시티에 이어서 아주 대규모 투자를 한다. 조 단위를 넘어서 경 단위의 투자가 예상이 된다. 그래서 우리 대통령도 가는 겁니까? 네, 지금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는 기업들이나 이런 걸로 저희가 명단이 돌면서 주가가 좀 들썩이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에 대해서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우리가 중동 이슈는 많이들 경험을 해왔잖아요. 주식을 하시면서 그럴 때마다 이 기간을 얼마나 잡느냐. 그리고 이 프로젝트의 폭 자체를, 범위 자체를 어디까지로 잡느냐에 따라서 금액 자체가 상당히 변동폭이 크고 또 그래서 어떤 때에는 좀 실망감을 안겨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공사에 들어가고 우리가 대금을 확실하게 수금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까지도 연계가 되기 때문에 지금이야 단기적으로 정말 트레이딩을 하신다고 하면 그거는 아주 단기적인 시각으로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장기적으로 보신다고 했었을 때는 이거는 조금은 일단은 좀 보수적인 시각을 가지고서 투자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1980년 수교 이후에 최초의 국빈 방문이다 이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보면서 같이 수행하는 우리 기업들 명단도 공개됐잖아요. 수혜주는 그럼 뭘로 봐야 됩니까? 어떤 섹터로 봐야 됩니까? 이게 참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데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주가 잠깐 반딱했다가 또 확 빠져버리는 경우들도 많고. 사실 그런데 이제 투자라는 관점에서 단기 매매가 아니라 이제 이 네옴 시티라든지 이제 중동의 어떤 재개발?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어떤 리뉴어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참여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어떤 또 다른 제2의 중동 붐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서 본다 그러면 당연히 건설이라든지 설계 감리 쪽 하는 회사라 또 그다음에 이제 방산 같은 경우 최근에 중동 쪽 이란 사우디 이슈도 있지만은 지금 카타르도 그렇고 방산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산 같은 경우는 당연히 수요가 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사막의 어떤 특성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우리가 그 정도 기술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로봇 관련된 쪽도 역시 연관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담수화 관련돼 있는 쪽도 한번 살펴보실 만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사회를 갖다가 연결을 시켜가지고 자동화 뭐 이런 이제 사회를 만든다고 하면은 결국 IoT라든지 이런 쪽도 같이 맞물려서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랍국가 얘기하면 우리가 먼저 갈 게 건설조 아닌가 싶었는데 요즘에 양상이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이제 신재생에너지 쪽에서 또 들썩거리고 이러지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 사우디든 뉴웨이든 중동국가들의 지금의 개발의 가장 큰 목표는 전환입니다. 전환. 기존의 오일이나 가스 산업 위주에서 신산업으로 전환을 하는 건데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에너지, 수소를 비롯해서 재생에너지, 또 일부는 원전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단순한 건설 프로젝트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과거에 중동에 참여한 우리 기업들의 역사를 봤을 때 리비아 대수르라든지 아주 초기를 제외하고는 우리 기업들이 중동에 가서 큰 팔을 벌여서 돈을 번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죠. 저가 수준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중동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지만 좀 디테일하게 쪼개서 보셔야 돼요.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그리고 그 사업의 강도나 방향성이 글로벌 트렌드하고 맞는 사업이라면 중동에서 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기업들한테 큰 가치를 부여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 경주마 데일리 이슈 점검해 봤습니다. 우리가 경제나 주식을 볼 때 지난해도 그렇고 파월의 입에 주목하게 되는데 어제 파월의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한 겁니까? 파월 의장 최근에는 등판을 할 때마다 아주 매파적인 발언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미국 증시 밤에 보시면 그 전에 우려 때문에 증시가 빠지고 있었어요. 물론 유럽에서 나온 위원회, 22위원회 매파적인 발언도 있긴 했는데 내려가고 있다가 사실 파월 의장이 발언을 이미 하기 전부터 각종 매체에서 이야기가 나온 것이 이번에 파월 의장은 최신 통화 정책 관련해서는 멘트를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증시는 도로 다시 회복을 해버리는 그런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발표를 한 발언들 중에서 굳이 몇 곡지들을 뽑기는 하시지만 그리고 그중에서 매파성을 가지고 있는 멘트들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원론적인 입장에서 연준의 그런 독립성이라든지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왜 대항해야 되는지 그리고 기후변화 관련해서는 미국은 선긋기를 하는 모습까지를 보이면서 소위 말해서 별로 그렇게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전혀 없었던 것이었다.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연준의 독립성을 강조한 발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 때문입니까? 미국 주식이 이렇게 가다가 뒷단에 툭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런 영향이에요? 뭐예요? 앞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어저께 발언 내용을 놓고 정리해서 보면 특별한 얘기가 없었어요. 그리고 독립성이라고 하는 걸 강조를 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왜 굳이 그거를 그 시점에서 강조했는지 잘 모르겠는 게 누가 간섭했나? 그동안에 간섭을 당했다는 걸 갖다가 자인하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당하고 싶지 않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전에도 트럼프 행정부 시절도 그렇고 작년에 바이든 대통령 만나고 난 다음에 나왔던 실업률과 관련된 고용과 관련된 이슈도 그렇고 가이드를 받은 것 같은 느낌을 상당히 많이 줬었잖아요. 그래서 굳이 그런 얘기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매파적인 입장이라기보다는 기존의 생각, 물가 담는 게 최우선이다. 그리고 당분간은 고금리를 유지할 생각이다라는 정도, 그 정도 코멘트면 일반적인 얘기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건지 뭔지 파월의 발언이 끝나고 나서 주가가 비트코인, 가상화폐 비트코인하고 넷플릭스 주가가 팍 뛰었어요. 이게 상관관계가 있는 겁니까? 이걸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기대죠.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조금씩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사실 제가 아는 파월은 그렇게 뭐 어떤 하나의 템을 두고 거기에 대한 대단한 파이터는 아닌 분이거든요. 되게 순둥이인 분이고요. 정권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우호적인 그런 정책들을 쓰죠. 그런데 작년에 그렇게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매파적인 기질을 보였던 것은 바이든 정부의 가장 큰 이슈가 인플레이션을 빨리 조개 잡는 거였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사실은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내년에 대선 국면으로 또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대단한 긴축보다는 인플레이션보다는 적정한 경기 부양이 하반기로 가면서 필요한 시점이 되는 거거든요. 시장은 이제 그 시점을 안다는 거죠. 그래서 CPI가 어떻게 나올까 말들 많이 하시는데 이제 앞으로는 아마 별로 그렇게 아주 큰 어떤 샥만 없으면 크게 아마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투자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점점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 우리가 계속 CPI 발표할 때마다 촉각을 곤두세우고 봐왔거든요. 그리고 12일이죠? 내일 밤쯤 되나요? 네. 모레 새벽인가요? 그때쯤 이제 12월 CPI 발표가 되는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사실 한 달치에 대해서 예상은 매우 어렵고요. 다만 이제 각종 선행 데이터들이 봤었을 때는 좀 빠르게 떨어질 그런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당장은 지금 시장의 예상치를 말씀을 드리자면 헤드라인 CPI는 전년 동기 대비 6.5% 그리고 연존에서 강조하고 있는 근원 CPI는 5.7%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뭐 여기에서 각종 조합들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가지고서 사실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이제는 좀 물가에 대해서는 아주 튀는 숫자만 나오지 않으면은 시장의 반응은 조금씩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고요. 이것과 더불어가지고서 사실 매월 나오는 숫자들은 조금 뭐랄까요? 데이터가 좀 오염이 되어 있다든지 우리가 뭐 그런 것들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분기 한 번씩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물가 관련해서. 이런 것들은 이제 좀 더 정확성을 높여가지고서 나오는 것이고 연준에서도 이 부분을 주목해서 보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CPI 나오는 것보다도 이달 하순에 나오게 될 이제 고용 비용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ECI라는 게 있는데 그거 하고 그다음에 일반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CIE라는 게 있는데 그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국 우리가 이걸 가지고 2월 1일에 대해서 FMC에서 어떤 결정 내리느냐에 그리고 매파성이 어느 정도냐에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쭉 이제 한 결로 따라가지고서 보셔야지 아마 종합적인 판단이 되시지 않을까 하고 저는 좀 내려가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CPI하고 근원 물가 지수가 6.5, 5.7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우리가 지난해에도 보면 이거보다 위로 가면 아주 경기를 하니까. 그래서 지금 신경이 쓰이긴 쓰이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있죠. 아무래도 실적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더라고요. 미국하고 그런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실적이 안 좋은 건 그냥 예상이 되는 거잖아요. 일단 작년 4분기부터 실적 꺾이는 거는 미국 같은 경우도 월스트리트 저널에 기사가 났지만 작년 4분기가 S&P 500 기업들의 실적이 한 4% 정도 영업이익이 빠질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당장 삼성원자가 보여줬잖아요. 컨센서스를 하위에서 쇼크가 나왔던 거. 그게 이제 이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가지고 올해 한 중반까지는 계속 이어질 거라는 거죠. 컨센트 앱이 계속 떨어지면서 영업이익이라든지 매출이라든지 전반적인 게 계속 하향되는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그거는 일정 부분은 지금 주가에는 좀 반영이 돼 있는 측면이 좀 있다.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을 건드리는 쇼크라든지 어떤 또 다른 변수만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어떤 실적이 악화되는 부분에 의해가지고 주가가 급락을 한다든지 그럴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실적이 안 나올 거라는 건 우리가 예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미리 선 반영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이제 여기서 실적은 낮게 나왔지만 어팡이 턴어라운드 될 수 있는 이제 괜찮게 갈 기업들을 고르는 눈이 좀 필요하잖아요. 어떤 게 있겠습니까? 일단 올해는 전방위적으로 거의 모든 산업의 수요가 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눈높이는 낮추고 가는데 다만 이제 그 안에서도 작년에 에너지 이슈를 파이팅하기 위해서 했던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잖아요. 유럽도 그렇고 미국의 ILA도 그렇고 이제 그런 정책 효과가 나오는 비즈니스들은 올해 불안기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성장이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 종목들을 좀 집중 공략하시는 게 맞고 또 이제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년에 워낙 많이 빠진 빅텍들 중에서 해외 주식도 마찬가지고 국내 주식도 마찬가지고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거의 바닥 수준까지 떨어진 예를 들면 네이버 같은 경우는 PBR이 1배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이 별로 바뀐 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지혜를 좀 발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실적은 낮지만 주목해봐야 할 대표적인 섹터 철강 관련 주다 이렇게 들은 바가 있어서 특히나 현대제철하고 포스코홀딩스의 경우에는 기관들이 순 매수를 하면서 주가가 꽤나 상승을 했다. 그거 한번 봤더니 그렇더라고요. 철강주 보시게 되면 사실 오롯이 지금은 중국 관련 이슈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현실적으로 지금 철강제를 제일 많이 쓰는 나라이고 그런데 아주 제로코로나를 엄청나게 엄격하게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는 여러 가지 수요들이 많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풀고 또 각종 부양체까지도 발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그 기대감으로 여령 가격이 상승을 하는데 여령 가격하고 그다음에 철강주 주가들 여기다 조금 더 자세히 보시자면 여령 가격에서 원가들을 뺀 거 해서 저희가 스프레드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추이를 그어보면 사실 철강주는 좀 정직하게 움직이는 편이고요. 이쪽에서 지금 개선이 나타나다 보니까 그에 따른 반등이 좀 나오고 있다는 것이고 한 가지 좀 팁을 드리자면 여령 가격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영향을 받느냐 했을 때 그런 중국의 수요발도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그와 더불어 가지고서 이들 국가들이 수출을 합니다. 한국도 그렇고 그다음에 중국도 그렇고 멀리 있는 브라질이나 이런 데서도 수출 물량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 이 나라들의 환율이 약세가 될 때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환율이 올라가는 거죠. 그럴 때에는 또 여령 가격이 좀 약세가 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반대로 이 나라들의 통화가 강세로 갈 때에는 가격이 강세로 이제 여령 가격도 가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부분하고 또 좀 같이 움직여서 최근 흐름이 나오고 있다. 이고 추가로 또 한 가지는 사실 이제 스프레드가 조금 그동안의 여령 가격 흐름하고 다르게 움직인 게 있었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석탄 때문이었습니다. 석탄이 우리가 이제는 좀 잊혀졌겠지만 작년도에 보시면 중국에서 전기 관련해가지고 전력 난이 한번 벌어졌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석탄을 어떻게든 구해야 된다가 한번 난리가 났었던 적이 있어서 튀었던 적이 있고 그게 이제 불쑥불쑥 작용을 했었던 면이 있는데 그게 좀 다시 호주산도 수입한다고 하면서 안정화가 될 것 같고 또 석탄의 경우 가스 가격에 가스의 대체제로도 많이 현실적으로 발전해서 쓰이게 되다 보니까는 영향에 반대 최근 여러 기사에서 접하셨겠지만 유럽 쪽에서 가스 가격이 전쟁 이전 수준으로 내려가버리니까 또 안정화가 돼서 이제는 과거에 스프레드의 그런 추이를 따라가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런 철강 관련 주는 원자재 가격에도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최근에 철강 원자재 가격은 어떻게 돼 있고 이 주식과의 상관관계는 어떤지 그것도 또 궁금해요. 보통 선순환을 하게 될 경우에는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 제품 가격을 올리면서 마진을 크게 가져가는 그런 구조가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철강성 가격은 좀 오르고 있거든요. 근데 그에 반해가지고 이 앞단에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철강산업의 제일 앞단에 뭐가 있냐면 주로 조선, 그 다음에 자동차, 가전 이렇게 있는데 이쪽이 지금 산업 중에서 지금 조선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조금 위축 내지는 좀 수축돼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또 환율이 또 원화 강세가 돼버리게 되면 조선업 같은 경우는 이제 수주한 것들에서 100% 환해질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기대 차익이 그만큼 또 줄어들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철강성 가격이 올라가지고 원가가 올랐기 때문에 제품 가격을 올려야겠다라고 이제 요구를 하게 될 경우에 이제 거기에 대한 좀 노이즈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활하게 그게 반영이 된다기보다는 이번에도 후판 가격 조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거의 한 6개월 이상 걸려가지고 연말에 10만 원 할인해 주는 걸로요. 조선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제 결정이 났는데 그런 노이즈가 있기 때문에 그게 온전히 반영되는 것보다는 그런 노이즈를 좀 타면서 일부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오히려 지금 이제 중국이 리오프닝하고 경기 부양을 하면서 지금 그 재고가 상당히 많이 줄어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산 제품이 안 들어온다라는 점 그러니까 덜 들어온다는 점 이런 것들이 이제 가격을 좀 안정시켜주는 긍정적인 역할은 좀 할 것 같습니다. 아유 중국 철강 회사가요. 제가 전에 중국이 막 발전한다고 그래가지고 누가 철강 주식 사라고 그래가지고 안강 뉴스트리라고 그런 게 있어요. 아직도 마이너스 60인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철강 회사들이 반영을 얻는 것이 지금 보면 온전히 철강만 만드는 게 아니고 여기서 2차전지에 로봇에 막 이런 걸 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업 분야로 눈을 돌리면서 이게 투자자들의 관심을 더 모으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플러스를 작용하는 게 맞죠? 생존의 법칙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철강 회사 특히 고로 회사들은 앞으로 탄소 중립 때문에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망하게 됩니다. 탄소를 낮춰야지 수출을 할 수 있고 제품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근데 과거에는 이제 생산 캡파만 크면 생존하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근데 이제 탄소 국경세 R200 이런 이슈들 때문에 수소 전환, 지원법으로 다 바뀌고 있어요. 생산 캡파 자체가. 근데 우리가 좀 늦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 포스코 같은 케이스를 보면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가 2차전지 사업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이 수소 전환법 때문에 수소와 관련된 사업도 굉장히 큰 투자를 하게 될 겁니다. 다른 회사들도 다 이제 생산을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마찬가지고요. 세아그룹도 여기 보시겠지만 해상폭력을 할 수 있는 하부구조물 모노파일 공장을 영국에 지금 건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자 다 조금씩 다르지만 철강은 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컨센서스가 있고요. 거기서 가장 빨리 두각이 나타나는 회사들이 주가가 오히려 반대로 움직이겠죠. 그게 이제 최근에 좀 포스코 홀딩스라든지 세아그룹의 그런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철강 기업들뿐이 아니고 각종 다양한 기업들 그런 종목들에서도 친환경 세터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네. 사실 전방위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비슷하게 좀 비차금석 쪽에서는 고려한 그룹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2차 전지 산업이나 그다음에 재생 관련해가지고 나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환경규제에 관련해서는 지금보다도 사실은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들이 더 예를 들면 지금 유럽 쪽에서도 세금 관련해가지고서 이미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반영하게 되면 사실 우리가 기업 가치 평가를 할 때 많은 부분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환은 필수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좀 그런 면에서 우리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좀 성과를 가시적으로 낼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거나 아니면 그런 구조를 이미 좀 성과를 내고 있는 영역들을 확보를 했다라는 측면에서는 그나마 좀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유가와 천연가스 가격이 치솟을 때 정말 막 유가 100달러 넘어가고 막 이럴 때 신환경, 신재생에너지가 정말 각각 받았고 이거 막 해야 된다 막 열을 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격이 좀 내려가니까 이것도 좀 관심이 시들해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있거든요. 영향을 안 받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유가 하락에서 유가가 하락하는 와중에 국내 시장의 지금 수급이 되게 얕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덜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 주식이 어느 정도 수익이 나 있는 사람들이나 손실이 별로 크지 않은 사람들이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라든지 일부 기관 이런 쪽에서 이제 반도체 쪽이라든지 이제 저점을 좀 확인하고 고개를 드는 업종으로 좀 매수가 좀 쏠리다 보니까 이쪽 주식을 팔아서 글로 넘어가면서 생각보다 주가가 좀 많이 빠진 건데 실제 펀드멘탈의 어떤 변화나 이슈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오히려 올해 이제 ILA법을 통해가지고 풍력 같은 경우는 특히 올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발주가 더 나오면서 매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급격히 좋아지는 게 올 3분기 이후부터는 되게 좋아지는 그림이 나와서 이게 25년, 26년 계속 이어지게 되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사실 많이 빠졌을 때가 오히려 기회가 아닌가. 그래서 뭐 팔아야 된다기보다는 오히려 빠졌을 때 매수하는 쪽으로 고민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정책적으로도 미국하고 유럽에서는 이제 주택에서 천연가스 사용을 억제하는 이런 정책이 발표가 돼서 이게 또 주가에 반영이 됐다고 들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정책이에요? 어저께 이제 유럽, 미국, 뉴욕 할 것 없이 동시에 이제 뉴스들이 나왔습니다. 뉴욕 주에서 건물용 천연가스 사용이죠. 이걸 2025년부터 규제를 한다. 이렇게 이제 주지사가 발표를 했고요. 아마 입법 하가지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025년 소형 건물, 2028년 대형 건물 2030년부터는 모든 건물에서 천연가스 사용을 할 수 있는 설비를 이제 신설을 못하게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소비자보호위원회가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위원회에서는 가정 내에서의 천연가스, 우리 가스레인지라고 하죠. 가스 스토브가 소비자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이런 지금 보도자료를 냈어요. 그래서 억제하는 방안을 논의주기다. 그랬기 때문에 아마도 굉장히 가정 내에서 가스레인지를 사용하는데 굉장히 앞으로 까다로워질 것 같습니다. 이런 규정들이 들어올 것 같고요. EU에서는 또 관련된 보고서를 제출했는데요. EU 영내에 70만 명의 어린이들이 가정 내에 가스레인지 사용 때문에 천식에 걸렸을 확률이 높다. 인과관계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냈어요. 그래서 이게 약간 너무 동시다발적으로 나와서 저도 약간 좀 이게 뭔가 좀 몰아가는 느낌이 드네. 이런 느낌이 있었고요. 과거에 이제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랑 좀 비슷한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천연가스를 우리가 실내에서 못 쓰게 된다는 거잖아요. 위험하니까 건강이 위험하니까 그러면 이제 그걸 대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대체를 하게 되는 방법은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전기화를 하는 거예요. 인덕션 요즘에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쓰거든요. 그렇죠. 우리의 인덕션을 쓰는 것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나 건물에서 전기를 쓸 수 있는 설비들이 많이 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작년 어저께 미국 시장에 태양광 그리고 수소연료전지 관련 기업들이 주가가 많이 급등을 했고요. 오늘 이제 그걸 이어받아서 국내에서도 태양광과 수소 관련주들의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전기를 쓴다. 그러면 이제 전기를 생산하는 에너지원은 뭐겠느냐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 수소, 풍력, 태양광 여기에다가 이제 하나 덧붙이면 원자력. 그렇죠? 뭐부터 가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신재생에너지 이러면 그냥 이런 건지는 알아요. 그런데 이게 뭘 담아야 되지? 라고 생각하면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원전은 재생에너지는 아니고요. 그건 전통적인 에너지원이고요. 원전은 브릿지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풍력, 태양광, 수소가 완전히 모든 에너지원을 대체하기 전까지 잠깐 바톤을 이어받는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별도의 얘기고요. 당연히 신에너지, 재생에너지라고 하면 풍력, 태양광, 수소죠. 이 세 가지 중심으로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 나왔는데 최근에 천연가스 가격, 유가가 좀 약세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유가랑 천연가스 가격과 풍력, 태양광, 수소 등 이런 새로운 에너지원의 상관관계는 이때까지 한 번도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은 정책의 함수입니다. 정책이 들어와서 이걸 육성하게 되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마련해 놓으면 전혀 유가나 천연가스와 관계없이 수요가 증가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풍력하고 태양광은 몇 개의 선도 종목들을 알겠는데요. 지금 우리나라도 수소에 힘을 좀 주는 것 같은데 수소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제일 큰 회사는 뭡니까? 수소하는 회사가. 우리나라에서는 두산, 피어셀이라든지 이런 데들이 아마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다른 분야의 경우에는 역사가 좀 깊다고 해야 될까요? 이미 깔려 있고 산업화가 아주 크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수소 쪽에 대해서는 점점 뭔가 규제라든지 그다음에 정부에서도 지원책이 나오는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잘 모르고 있다가 이 부분들을 각국 정부들이 좀 더 고도화를 시켜서 옳은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는 게 지금 이제 좀 순차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업체들이 말씀해 주신 대로 과연 우리가 풍력이나 태양광처럼 좀 대표적인 기업들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이 부분들이 조금 더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고 그러기에는 미국에서 이번에 IRA나 이런 걸 할 때에도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수소 쪽에 대해서서도 지금은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우리 기업들 사실 경쟁력이 절대 없지 않아서 잘 하는 그런 다른 쪽의 분야하고 똑같이 좀 대표적인 기업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여쭤봤냐면 풍력하고 태양광은 한때 좀 가다가 또 주춤하기도 하고 막 이랬는데 수소 관련 주가는 지금 어떻게 돼 있는가를 모르겠어가지고요. 어떻게 돼 있습니다? 별로 옳은 것 없이 지금 눌려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지금 들어가면 괜찮을 것 같은데 제가 수소 관련된 주식을 좀 작년 말부터 좀 찾아가지고 투자를 해보려고 많이 고민을 했고 뒤져봐가지고 실제로 한 군데 투자를 했는데 이제 올라가가지고 손실은 별로 없는데 반응이 거의 없었어요. 제가 산 이후에. 그래서 이제 이 뭐지 하면서 자료를 더 좋은 게 뭐가 있나를 찾아보니까 A라는 회사는 이게 걸리고 뭐 좀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좀 너무 사이즈가 작고 뭐 이런데 기술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하고 아까 방송하기 들어오기 전에 한의사님한테도 좀 여쭤보기는 했는데 국내에서 대표할 만한 수소 기업들 몇 개 정도는 여전히 관심 갖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의사님이 말씀해 주시겠어요? 수소 관련 주는 대표적인 게 두산피오셀 수소 발전을 하는 회사이고요. 두 번째는 소재 회사인 효성 첨단 소재 수소 탱크용 탄소 섬유를 만듭니다. 세 번째는 이제 상하 프론테크라고 수소연료전지의 가장 핵심인 멘브레인이라는 소재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비나텍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소재나 부품을 가지고 MEA라는 수소연료전지의 모듈을 만듭니다. 이 네 개의 회사가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일진 하이솔루스라는 수소를 담는 탱크를 만드는 회사가 있죠. 그래서 한 다섯 개 회사 정도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은 사실은 수소 산업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모멘텀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가 ILA이고요. 두 번째가 리파워 EU 플랜인데 이 두 가지에 다 수소 생산과 관련된 정부 보조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수소는 생산을 해야 쓸 수 있는 이 에너지본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런 인프라 투자나 생산에 대한 보조금을 주지 않으면 산업이 형성되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소가 이제 과거에는 우리만의 스토리였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주가가 수직으로 올랐다가 수직으로 빠지고 이랬었는데 이제는 앞으로는 우리만의 스토리가 아니라서 글로벌 시장을 보고 좀 느긋하게 투자하셔도 되는 그런 단계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재생에너지 산업군은 중국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지금 중국이 이쪽에 굉장히 강하다고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풍력이나 태양광 이런 쪽에서는 사실은 중국 쪽에서 또 각종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이라든지 정부 지원 등에 얻고서 우리와 경쟁을 치열하게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나실 텐데 수소 관련해서는 사실상은 이와 관련해서 생태계를 제대로 갖추고서 좀 사업을 해온 곳은 한국이나 굳이 더 따지자면 일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이 크게 산업화가 되었을 때에는 우리가 일단은 좀 앞서 나가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튬 관련해서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리튬 관련해서 2차전지 이게 대표적으로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이런 분야는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다른 회사들은 잘 모르겠고요. 제가 포스코 홀딩스는 좀 관심이 많았고 실제로 좀 공부를 많이 했었고 포트에도 지금 편집을 시켜놓은 회사인데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아르헨티나 여모 관련해가지고 처음에 3천억의 걸 인수했을 때만 해도 이거 잘못 샀다라는 말도 많았었는데 거기에서 추출하는 기술을 갖다 개발을 하고 그걸 이제 상용화하기 위해서 이제 공장 들어가게 되는데 아마 시 생산은 24년부터 나올 거고 본격 생산이 25년부터 될 거고요. 회사에서 목표하고 있는 거는 2030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연 30만 톤 이 정도면 자동차 기준으로 했을 때 750만 대 전기차 기준으로요. 750만 대 정도 되고 금액으로 따지면 11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포스코 홀딩스 자체의 기업 가치가 완전히 다시 평가가 돼 철강업체가 아니라 완전히 소재업체로서 첨단 소재업체로서 완전히 재평가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여타 이제 중소형 사들에서도 리튬을 한다, 리튬을 개발한다 하는데 얼마 전에도 노이즈가 좀 있었잖아요. 저기 대주주 이슈가 한 번 있었던 데가 있고 그다음에 또 K사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 회사하고 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거기는 진행되는 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현 시점에서는 리튬 관련해가지고는 가장 확실한 회사이면서 우리가 관심 갖고 볼 만한 거는 포스코 홀딩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2차 전지 얘기하고 신재생에너지 얘기하고 이럴 때 중국이 잘한다는데 우리께 많이 팔리겠어요? 뭐 이런 얘기하면 이제 미국이 중국 걸 안 받으니까 우리께 다 나간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요즘엔 또 그런 얘기가 없어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완전히 다 안 받는다 이런 거는 국제관계에서 있을 수는 없는 일 같고요. 대신 이제 IRA라는 게 미국 내의 생산을 무조건 강제 거의 반강제화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미국과 중국의 관계로 봤을 때 그걸 끌어온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중국 업체는 미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뭐 AESC라든지 CATL도 지금 멕시코의 얘기가 있고요. 그런데 쉽지가 않기 때문에 한국 업체들이 아무래도 미국 시장에서는 풍력도 그렇고 태양광도 그렇고 배터리도 그렇고 훨씬 더 우위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중국은 거의 모든 그린 산업에 대해서 원탑입니다. 풍력, 태양광, 심지어 수소까지 지금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IRA로 막아놓지 않았다면 그리고 최근에는 또 EU까지도 IRA가 미치는 피해 때문에 자기들도 미국식 IRA, 유럽식 IRA를 도입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런 변화는 국내 업체들한테는 굉장히 유리한 거죠. 중국 때문에 피해를 볼 가능성이 낮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 더 점검을 해보죠. JP Morgan의 바이오 컨퍼런스 시장에 영향을 많이 줄 텐데 어떤 기업들이 지금 주목받고 있습니까? 사실 매년 이 행사가 열릴 때마다 과거에 바이오주가 주목을 받을 때에는 엄청나게 자료들이 돌았습니다. 누가 참여를 하고 또 거기에 어떤 자료가 제출되었고 초록이라든지 논문에 이런 것들까지 다들 공유가 되고 이렇게 되었었는데 지금은 그 관심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아무래도 신약 개발에 대해서 관심도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런 계약들의 과거에 기술 수출을 했었을 때에 결과물이 최종적으로 좋게 나오는 것들이 없다 보니까 관심도가 많이 떨어졌고요. 이번에는 발표를 하는 쪽은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다음에 롯데바이오로직스, 그리고 SD바이오센서 이 정도이고요. 크게 사실 이번까지도 제가 생각을 했을 때에는 실질적인 무언가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 행사 자체가 과거와 같은 그런 영광을 누리기는 조금은 어려운 이벤트가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크게 반향을 일으키고 있지는 않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2023년 올해 바이오주 전망은 어떨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바이오주 전망은 올해 작년에 쇼크를 좀 벗어나서 올해는 좀 뭔가 구체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글로벌하게 봤을 때도 작년에 머크가 시젠이라고 하는 회사 인수하려고 하다가 M&A 실패를 하기는 했지만 시가 현금 보유량이 글로벌 다국적 16개의 제약사가 2천억 달러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M&A가 더 많아질 수 있고 라이센스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는 오히려 기회가 많아질 수 있다. 그런데 이거를 너무 많은 걸 쳐다보시지 말고 실제 기술력을 갖추고 있고 라이센스하고 경험이 있는 회사들 그런 회사들을 좀 추적해 보시면서 대응을 해보시면 올해는 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는데 이영훈 이사님 얘기를 끝으로 오늘 이걸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부장님이셨잖아요. 지난주까지. 이사님 되셨네요. 축하합니다. 아이고 주가도 잘 될 것 같고 또 이영훈 이사님 되셨고 우리 경주만 해도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간만에 주가의 주식시장에 흠풍이 불고 있는데 제발 이게 좀 지속됐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으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도 장 끝나고 다시 오죠.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